내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시안부 인생을 살다가 다시 생명을 얻는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생각하기도 싫죠? 그럼 그런 삶을 산 분이 쓴 글 한번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을 각으로 이분은 공부를 하셨어요. 자녀분이 너무 어려서 38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분이었는데 너무 어려서 그 아이에게 뭘 남겨줄까 하다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기억에 남는 엄마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셨대요. 방송통신대를 입학해서 영어영문학 공부를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완치가 되셨어요. 다른 무슨 건강식품을 먹거나 기도를 했거나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항암치료 받으시고 물론 건강식품 먹었지만 그것 때문에 살아난 건 아니고요. 공부를 해서 살아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쓴 책 다시 사는 인생 6권의 전자책을 내셨는데 그 중에 2권을 읽어드립니다. 녹음은 이번이 네 번째 녹음이네요. 이분이 수기를 냅니다. 본인이 살아난 이야기를 수기를 냈는데 그때는 담배인삼공사였죠. 최우수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정관장 매장을 하게 됐는데 건강식품 장사를 해봤던 분이 아니어서 처음에 많은 고전을 하셨대요. 그러나 점점 성장해서 우수 영업점이 됐습니다. 정관장은 참 좋은 게 매출이 높아서 우수 영업점이 아니고 계속 성장하는 영업점을 우수 영업점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거 우리가 배워볼 만하죠. 여기에 글 중에서 아니 사장님이라는 글이 우리가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고객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느덧 계절은 초겨울. 매장 밖 거리에는 뒹구는 낙엽들이 한 해의 마지막을 알리는 듯하다. 12볼이 가까워지면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된다. 오늘은 아스라한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다. 아마 2009년 여름인 것 같다. 당시 나는 양산에서 점주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추석 특별 판매에 대한 교육을 듣고 추석 특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대구 중소기업청 사이트를 검색해봤다. 어떻게 할까? 시도를 한번 해볼까? 나도 할 수 있을까? 아 그런데 우리 고장에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 줄 처음 알게 됐다. 20여 곳을 나름대로 전정해봤다. 우선 CEO의 기업 인연과 기업 규모, 사장님의 인사 말씀, 무엇을 만드시는지, 사회 공헌도 등을 조사했다. 특히 효율적인 특별 판매 유치를 위해 나는 사장님의 개인정보에 집중했다. 며칠 동안 무엇부터 해야 하나 막막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우선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직접 대면하지 않으니 좀 더 쉬울 것 같았다. 다음으로 내 소개와 방문 취지를 구체화해보기로 했다. 사실 누가 나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방문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개인이 아니다. 고인이다. 사업을 하고 아이들의 엄마, 남편의 아내이기 이전에 사회에 나온 사람이고 나왔으면 보람을 찾고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일단 해보자는 다짐을 했다. 가장 간단하게 우리 매장 소개와 방문 취지, 방문 날짜를 써서 보냈다. 수도 없이 고치고 고쳐서 떨리는 마음으로 최종 선정한 회사 12곳에 보냈다. 정한 날짜에 공단으로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 예행 연습을 했다. 가상 시나리오를 쓰고 면박당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면서 대처법까지 꼼꼼히 작성하고 나섰다. 잠을 잘 못 이루는 날을 보면서 남편은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면서 극구 만류했다. 하지만 이방 마음 먹었으니 한번 해보고 안되면 포기하기로 약속했다. 정해놓은 날짜에 맞추어서 작은 차에 음료와 선물을 가득 싣고 출발했다. 그날은 날씨까지 연일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무더운 날의 연속이었다. 지역 3공단으로 돌아서니 트럭들이 좁은 공단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운전이 미숙했던 나는 좁은 골목에서 마주오는 차를 피해 돌아올 수가 없었다.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차에서 내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미숙한 운전 실력으로 비켜드릴 수가 없으니 좀 도와달라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그런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를 줄 알았던 상대방은 우리 집사람은 아예 못합니다. 공단에서는 운전하기가 매우 위험합니다. 라고 하셨다. 골목 어귀에 안전한 장소로 차를 이동해 주면서 인사까지 정중히 하셨다. 이분의 따뜻한 말과 행동에 마음의 용기를 얻어 나는 목표를 향해 음교수와 준비해간 약간의 선물을 안고 몇몇 회사를 방문했다. 아니나 다를까 방문 거절을 당한 곳이 몇 군데 생겼다.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내어 또 다른 회사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서 사장님과 선약을 했다며 명함을 건네면서 말했다. 드디어 사장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장실문을 열었다. 아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웃음이 터져남았다. 아니 사장님이? 나는 말도 못하고 폭설을 터뜨렸다. 아까 골목길에서 내 차를 안전하게 주차시켜주던 바로 그분이 이 회사 사장님이셨던 것이다. 이 기막힌 인원으로 그 자리에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사장님께서는 초창기에 나바같은 방법으로 판촉을 했다면서 관심이 가서 기다렸다는 것이다. 이 웬 뜻밖의 횡재인가? 그 후 추석 특수기에 직접 사장님이 매장에 방문해서 친척 눈이 깨보낼 홍삼톤 마일드 한 박스를 택배로 요청하셨다. 고마운 마음에 사장님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적어서 고운 감사 카드에 사장님을 대신해서 함께 보내드렸다. 감사 카드 소식을 들은 사장님께서는 일주일쯤 지난 뒤에 다시 찾아오셨다. 이번엔 가족들 건강을 챙기시겠다면서 여러가지를 함께 주문하셨다. 이후로 사장님께서는 명절 특수가 되면 미리 가서 주문을 받아올 정도로 편한 고객이 되었고, 나아가 가족 간에도 친밀하게 지내게 됐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지금 우리 매장의 매출 순위 1위인 고객인 사장님의 회사도 날로 번창했으며, 지역 3공단에서 가장 크고 복지가 잘 된 회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원 복지가 뛰어나 사원들 또한 회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동안 우리 매장도 우수 매장에 됐고, 사장님을 만난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어렵더라도 용기를 낸 것이 삶의 맛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 그 가운데 보람도 있었으며, 행복한 사업도 결국은 인간관계이고, 소통의 결과 결실이 이어지는 선순환의 인간사로 귀결되는 것 같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노숙자와 와인 이무희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한여름이었다. 홍삼 매장을 오픈한 지 6개월쯤으로 기억되는 날이다. 찜질방 1층에 위치해 있는 가게에는 노숙자들이 수시로 재집삼아 들락거렸다. 출근해서 청소 끝내고 나를 위한 기도랄까? 뭐 그런 것을 좀 할라치면 문제의 그 사람들이 샘플을 달라, 소주 살 돈을 달라며 마치 맡겨두기라도 한 것처럼 요구했다. 웬만하면 무서워서도 주고, 불쌍해서도 줘 보내곤 했다. 당신 나는 세 번째 척추 수술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늘 서서 있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야만 하루를 지낼 수 있었다. 남편은 여자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는 일이라 걱정이 많았다. 화장실 갈 땐 문을 꼭 잠그고 가라고 했지만 나는 잠그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날도 화장실에서 돌아오니 매장 안에 50대로 보이는 한 노숙자가 들어와 있었다. 군용 야전잠포에 수염은 언제부터 길렀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배낭이 너댓살 라이로 보일 만큼 큼직한 것으로 보아 노숙을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았다. 빗물이 발자국을 따라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주값 2천 원만 주십시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나는 왠지 두렵지 않았다. 지갑에서 3천 원을 꺼내주었다. 소주 말고 라멘에도 사서 드세요. 그는 깊숙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매장을 나가려고 했다. 잠깐만요 아저씨. 내가 불러 세웠다. 3천 원어치만 놀다 가세요. 그때서야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내 얼굴을 바로 쳐다봤다. 선량한 눈빛이었다. 이런 꼴로 깨끗한 곳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저는 청소가 특기라서 아무리 지저물에도 후딱 일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나는 우선 따뜻한 홍삼차 한 잔을 내놓았다. 저랑 나이도 비슷한지 싶은데 오늘 친구처럼 옛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고객도 없답니다. 냉장고에 있는 레드 와인을 한 병 꺼냈다. 견과류 남은 것 몇 가지를 안주삼아 투명 플라스틱 잔에 작은 잔으로 몇 잔을 나누어 마셨다. 내가 먼저 지난달 서럽고도 힘들었던 이야기를 했다. 밖에서는 장맛비 소리가 들려왔다. 이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겨우 몇 잔의 레드 와인이 그로 하여금 과거를 털어놓게 한 것이었다. 그는 1970년대에 버젓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다. 동급생 여자친구와의 풋풋한 사랑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결혼도 못한 채 헤어진 것이 실패의 단초가 됐다. 졸업 후 타락의 길로 들어서 일이 많이 꼬이면서 노숙자 신세에 이두고 말았다.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매장 안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 간단히 저녁 한 그릇 합시다. 아닙니다. 이 초면이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날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매장에서 사라졌다. 2주쯤 지났을까? 어느 때와 같이 문을 잠그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왔다. 탁자 위에 구겨진 과자 속 은박지가 있었다. 버리려고 하다가 무심코 펼쳐보니 깨알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있었다. 사장님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토록 못난 사람을 인간으로 대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든지 바른 사람이 되어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3년 만에 매장을 확장 이전하게 됐다. 추석 무렵에 맞추어서 오픈을 했다. 손님들이 밀려왔다. 남편까지 동원되어 물건을 포장하고 고객을 맞는 와중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신사가 익숙한 듯 인사를 먼저 한다. 매장에서 가장 비싼 천삼 10가지를 3개씩이나 주문했다. 이 물건은 지금 없고 한 단계 아래 상품인 천삼 15집 뿐이라고 했더니 그럼 그걸로 달라고 했다. 고가의 고급 상품이라 고객 등록을 요청했다. 그는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기억 안 나십니까? 라고 묻는다.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미안한 얼굴로 죄송합니다. 이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성함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라고 얼버무렸다. 뜻밖에도 3년 전에 그 노숙자라는 것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인간으로 대우해 주어서 결심을 하고 여러 친구들을 만났다고 했다. 어떤 친구는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어떤 친구는 돈 좀 주면서 그냥 보내더라고 했다. 또 어떤 친구는 오랜만에 찾아오면 거의 다 자네 같은 친구들이네 하면서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보이더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야 한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는 반갑게 맞아주면서 중장비 회사의 상무짜리를 추천해 주었다. 고맙기는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세월이 오래여서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사이겠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는 할 수 있다며 적극 권했고 지금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홀로 계신 어머니와 딸도 만났다고 했다. 천삼은 그 친구와 사장님 그리고 어머님께 드릴 선물이라고 했다. 나는 기쁜 마음에 이것저것 챙겨줬다. 그 사람은 지금도 명절이면 종종 매장에 들르고 난다. 돌이켜보면 그를 만난 당시 나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였다. 신장암 수술 때 몸을 잘못 옮기다가 건강한 척추뼈 4,5번이 부러져서 척추 전 반점 이층이라는 병으로 발전됐다. 수술 후에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에 이 두 발로 걸어다니니 누구나 너무나 부러웠다. 오픈한 가게도 전망에 불투명했다. 날씨가 나쁘거나 운이 안 좋은 날에는 공치길수였다. 그가 처음 매장을 찾아왔을 때도 아마 그러했으리라. 실패가 어찌 그만의 전용물이겠는가. 오늘도 그때처럼 비가 내린다. 그도 나도 상처투성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지금. 인생의 고비고비를 생각하며 와인을 한 잔 따른다. 부디 이제 더 이상의 고통과 슬픔이 없기를 기원하며 행여 그가 오려나 나는 바깥을 내다본다. 이야 정말 그 어디 그 동화나 소설같은 일이 일어났네요. 그렇게 노숙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와인을 건네고 돈을 더 주고 밥 먹고 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에 용기를 내서 다른 인생을 살기도 했죠. 이것만으로도 이무희님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본인이 죽다 살아나다 보니까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사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무희 작가의 다시 사는 인생 읽어드리고 있습니다.